은채의 스타 얘기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디노 편 봤어요 What? Oh my god 제가 진짜 예능을 잘 안 봐요 It is what it is 제가 사실 르세라핌 10입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 계기로 한번 나와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What do you mean by that? 아 왜요? 존경이에요 존경이에요 뭐 제일 좋아해요 세븐틴 노래 중에? 저는 진짜 많은데 뺨도 좋아하고 자 그럼 홈 앨범의 수록곡 네? 자 그럼 홈 앨범의 수록곡 아 저는 우리가 왜요? 슬리차 슬리차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앨범은 앨범인데 맞아요 Fool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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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수 침수 우리 이번 서브까지 기억나요? 수미 오케이 지금 Ooh no 누구한테 물어볼까요? 앗 알겠지 참 아쉬운거 같아가지고 Why the fuck you lying Why you always lying Uh shh 너무 헛 아하 F__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